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은 특별히 간단히 게스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요 내가 누구? I am 김승국 My name is 김승국 지하철 레이니즘, 해운대 레이니즘, 지하철 지코, 지하철 2PM 이 바로 저 김승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채널 이름이 승국김입니다 유튜브 채널 승국김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해주세요 합동 먹방 리뷰 신제품 뭐냐면 짠 포키 체리블라썸 체리뽀 군고구마맛 군고구마 둘 다 이마트에서 샀고 이게 이마트에서 980원이고 이게 이마트에서 2680원 980원, 2680원 뜯는 소리 asmr asmr 구두로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엄청 크네요 6개 들어있어요 6개 지금 3개씩 6개 6개 들어있고 재리뽀 군고구마 군고구마 한번 먹을게요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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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떨리는데 많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혼자 먹으면 집에서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같이 먹으면 오오오오오오 이거 튀었어 하하하하 죄송해요 아니요 물이 튀었어 이거 깔 때 잘 까야 돼 깔 때 잘 까야 돼 물이 튀어 진짜로 여기 육즙이 아니라 과즙이 엄청나가지고 과즙이 튀어나와 막 튀어 튀어 좀 입으로 뜯는 게 편하네 오오오 신기하다 재리뽀 군고구맛 보통 원래 젤리 같은 거는 과일 맛이 있잖아 사과맛 딸기맛 근데 이건 특이하게 과일맛이 아니고 군고구맛 진짜 한 겨울철에 군고구맛 팔잖아요 이거 길거리에서 제리포 군고구마 맛 진짜 약간 군고구마 맛이 나는데 이거 자세히 보여줄게 제리포 군고구마 맛 맛있겠지 맛있겠지 손 안 닦았어 화장실 갔다는데 손 안 닦았거든 맛있겠지 맛있겠지 먹어볼게 한 입에 넣어볼게 맛있어 진짜로 군고구마 맛이다 진짜로 진짜 이름을 되게 정직하게 잘 지은 것 같아 제리포 군고구마 맛이 나요 군고구마 맛도 나고 뭔가 색다르네 젤리 같은 거는 과일 그런 건데 하나 더 먹어볼게요 하나 먹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게 하나를 더 먹어볼 것 같은 느낌이더라 진짜 너무 맛있어 딸때 조심해야 돼 국물이 나올 수 있어서 딸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국물이 튀어요 진짜로 진짜로 조심해야 돼 카메라에 티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이거 딸때 조심해야 돼 국물 튀어가지고 손에 막 어 제리포 예 3렙에서 나온 거군요 제리포 군고구마 맛인데 아우 자꾸 물이 튀어요 자꾸 이게 튀어가지고 육즙이 아니라 과즙이죠 와 물이 다 흘러 아우 아우 처음에 좀 이렇게 마셔줘야 돼 처음에 좀 마셔도 돼 음 승욱씨도 아까 저처럼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손 안 닦았거든요 자세 보여줘 손맛 손맛 와 이게 손맛 제리포 예 우리 친구들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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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한입 우리 친구들 한입 우리 친구들 한입 한입 네 맛이 맛지 진짜 군고구마 맛이 나 진짜로 제리포 제리포 진짜로 되게 몽글몽글 탱글탱글하고 맛이 맛있겠지 맛있겠지 제리포 음 일단 이거 먹어봤고 이마트에서 6개 들어있는게 2680원 이제 이거 포키 체리불라써 신제품 이거 먹어볼게 먹어볼게 벌써 이걸 딱 보는 순간 네 전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 그 머스카버스카의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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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벚꽃엔딩 벚꽃엔딩 디자인을 참 이쁘게 잘한것 같아요 사실 이건 뭔가 약간 소녀 그 여자들이 먹어야 될 어울릴법 한건데 우리가 우리가 한번 먹어볼게요 소녀감성으로 소녀감성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재감성으로 한번 아재감성으로 한번 네 아재감성으로 약간 은은하게 으음 끝 골고유 맘에 초 별란색은 안나고 한번 맛을 볼까요? 달다 맛이 달긴 달아요 달긴 달는데 정확히 어떤 맛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요 보면은 벚꽃 분말이 1.3% 들어있어요 벚꽃 분말 1.3% 정확히 벚꽃 분말이 어떤 맛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약간 단맛이 나요 단맛 단맛이 나요 단맛 음 단맛이 나요 단맛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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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간에 맛있고 이게 980원이라고요 와 맛있네요 세일해도 980원이네요 네 세일 안하면은 편의점에서 한 1500원 정도에 파는건데 이마트에서 할인행사에서 980원 음 좋잖아요 우리 친구들 한입 줄게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입 먹어봐 우리 친구들 한입 한입 먹어봐 맛잇잇잇잇잇잇잇잇 맛잇잇잇잇잇 하하하하 이거 진짜 먹어봐야지 무슨 맛인지 알지 어떻게 맛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경우 진짜 맛있다 벚꽃 분말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약간 단맛이 나긴 하는데 정확히 어떤 단맛인지 표현을 못하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약간 상큼한 맛이 좀 나요 네 상큼한 맛이 나요 음 아무튼 오늘은 특별히 특별 게스트 승국 김승국씨 지하철 지코라고 아시죠? 지하철 투게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예 지하철에서 한 영상 되게 화제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4월달에 같이 한 곡이 나와요 같이 곡 만들었거든요 승국김 많이 유튜브도 구독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